어, 사랑감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 수연이 안녕. 반가워. 어. 아, 지금 일본에서 접속했겠네. 시트리, 어, 시트리 갖고 계시면은 계속 예, 홀딩하십시오. 왜냐면, 축가는 떨어져도 거래량이 공반된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축, 그냥 축포가 한번 끌어올리면은 금방 올라가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무조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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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투자라서 그 전까지는 일단 무조건 몰빵. 아, 깝두기 까기. 어, 일방적으로 까이기 때문에 블록 컨텐츠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원사이드 하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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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랑 걸릴 비해가 얼마 저축을 아, 저축. 어, 근데 저축을 많이 할수록 뭔가 내가 못하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어, 어, 그니까는, 저 뭐야. 어, 그거는 자기가 만족할 정도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 예를 들면, 어, 내가 뭐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한 천만원쯤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월급 저 한 83만원씩 어, 1년 저축하시면은 살 수 있잖아요. 어, 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그냥 계획없는 저축은 자, 쌀적이 없는, 예, 차라리그, 돈을 그냥 쓰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뭐,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어, 그게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필요할 때가 생기겠죠? 어, 근데 그, 본도일에 뭔가 목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게 있으면은 조금 더 이게 계획적으로 저축이 되더라구요. 저도 좀 그렇더라구요. 그렇더라구요. 지금 나초 이쪽에, 보조건 머린터 뒤로 들어갔어요. 가오님 스티커 한 개, 써부터 감사드립니다. 아, 땡큐. 네. 종목이야? 어, 기억나는 게 지금 별로 없는데. 뭐가 좀 괜찮더라, 차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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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피. 네. 앗. 네. 나나추가 머리만 보이니까 무서워요 미안합니다 나나추가 또 이 캠을 또 이 드리그야 돼 근데 이 소식이나 타이밍 그러나 아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1, 2, 3, 4, 5, 6, 6, 7, 8, 9, 10 1, 2, 3, 4, 5, 6, 7, 9, 10 1, 2, 3, 5, 7, 9, 10 어허 어 어 어 어 나 소나 후 뒤에 들어가는거 좋아하지 어어 아 큰일났다 음 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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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폭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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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혹시 럴커가 존재하는가? 노란색이 나왔구나 오! 오! 아콘은 마이넬 반응하지 않아 아콘은 마이넬 반응하지 않아 아콘은 마이넬을 순서는 아콘은 마이넬을 순서는 아콘은 마이넬을 순서는 쇼라게 푸스 푸스 베이베 푸스 푸스 proteg자 쇼라스 CG타임무 rvif 3위 1 1 2 gg 1 2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